하루의 축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엔 괜히 작은 것까지 신경쓰기를 해줘요 그간의 손가락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벗겨지는 양말이 신경쓰이면 안되니까 신발 속에서 반쯤 벗겨진 양말을 어쩌지도 못한 채 걸어야 했던 기분을 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대로 골라야 한다 양말 벗겨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 말아요 거기 하루의 축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니까